오늘의 첫 수업은 가족 소개. 4학년 3반 반장 예란이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란이 아빠 고경석입니다. 멋도 있고 알통도 있는 아주 멋진 아빠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도 예쁘고 쭈쭈 뻥뻥한 예란이 엄마 엄진경입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걸 잘합니다. 저는 인기가 많습니다. 아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라요. 6명이나 되는 가족을 소개했지만 예란이의 소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저를 입양보호소에 보냈습니다. 입양보호소에서 더 잘 키우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엄마 엄진경 엄마가 지금의 진짜 엄마입니다. 밤과 후 청소 시간. 반장인 예란인 매일 남아서 청소 감독을 하죠. 그런데 청소를 하는 건지 방해를 하는 건지 예란인 종행무진 교실을 누빕니다. 예란이가 있는 곳엔 늘 웃음이 끊이질 않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예란이 일양사실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웬만해선 주눅드는 일 없는 씩씩한 여장부입니다. 하굣길.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란이가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고 명랑하던 예란이가 눈물을 보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 보는 예란이의 눈물에 친구들도 어쩔 바를 모릅니다. 예란이, 그 상한이라는 얘기가 막 와가지고 예란이 북한에서 입양됐다고 놀렸어. 오늘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 가족 소개를 듣고 짓궂은 친구가 몹쓸 말을 한 모양입니다. 들어서면서부터 눈물바람인 예란이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너머졌어? 너머. 엄마가 들으면 분명 가슴 아파할 텐데 예란이는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 아니다 그러면 이야기했어? 그러면 빨리 이야기해. 너 이때까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이야기하고 넘어갔잖아. 무슨 소리 했다. 나 보고 북한에서 조사한 얘기를 해. 그렇게 눈물 날 일이냐. 한 방 참을 지고 그랬냐. 내가 북한 가봤냐 그러고. 북한에 나같이 잘생긴 애가 있는 줄 아냐 그렇게 물어버리고 그랬어. 엄마의 호탕한 웃음에 예란이는 왈칵 참았던 눈물이 솟습니다.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늘 당당하라고 말해왔지만 엄마도 이럴 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 앞에서 눈물은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듣고 오면 오히려 내가 더 그냥 과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니 그러고 저도 태안한 척하고 제가 거기서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기 딱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무너지려고 그래요. 아빠랑 둘이 있을 때는 또 눈물바람도 하기도 하고. 언제 눈물을 보였냐는 듯 예란인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예란이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만나게 될지 엄마는 그저 지금처럼 이겨내주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씩씩해진 예란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예빈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미운 다섯 살. 예빈이는 여섯 살이나 많은 언니를 꼼짝 못하게 하는 장난꾸러기 막내딸이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두 녀석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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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워? 늘 치고 박고 말썽꾸러긴 녀석들이지만 사실 눈만 맞췄다 하면 서로 좋아서 죽고 못사는 둘도 없는 자매지간이죠. 예빈이 역시 공개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예란이에게 서로 의지할 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예란인 예빈이의 입양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생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란인 예빈이의 입양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생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빈이의 입양 과정 덕분에 부모님은 애교 넘치는 늦둥이 딸을 얻게 됐죠. 예빈이의 입양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생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빈이의 입양 과정 누구세요? 예빈이의 입양 과정 예빈이의 입양 과정 아빠 오셨다는 말에 쪼르르 문간으로 달려가는 두 녀석 아빠 오실 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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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빠 다녔습니까? 다녔습니까? 바로 오늘 아침에도 봤던 아빤데 무슨 상봉이라도 하는 것 같네요. 작은 녀석, 큰 녀석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뽀뽀 세례를 퍼붓습니다. 어? 뭐 공부가 되는데? 야야야야! 쉰을 바라보는 나이. 아빠는 두 딸로 인해 나이를 잊었습니다. 반갑게 퇴근 시간이, 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한 아빠입니다. 오늘은 둘째 오빠 귀한이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고3 수험생인 귀한이를 위해 엄마가 특별식을 마련했거든요. 차근 녀석 다녀왔어? 다녀왔어? 너 영양 보충하려고? 영양 보충이 되려면 원래 김치가 최고지 뭐. 어린 딸들 때문에 늘 뒷전인 아들. 연어 엄마처럼 챙겨주진 못해도 꿋꿋하게 잘 해나가는 아들에게 엄마는 이렇게나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맛있어? 그냥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마음으로는 애기들이 없었으면 신경을 온전히 그걸로 써도 할 건데 그렇게 멋진 것이 조금 미안하긴 하죠. 오빠가 언니가 길어온데. 많이 먹네. 이렇게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튼튼하게 잘게 해주고 감사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주세요. 예수님 기대합니다. 아멘. 맨날 똑같아. 내 밥은 없잖아. 밥 안 먹었잖아. 야 그러면 그 정도 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니냐.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은 거. 2년 내내 똑같은 거. 2년 내내. 한 가지만 먹으면 더 굴때리겠네. 한 상에 둘러앉아 한솥밥을 먹는. 예란이에게 식구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존재입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요. 그냥 대중 때우고 가거든요 제가. 엄마는 막 밥 먹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먹고 나가요. 오늘 완전 푸짐한 건데. 고3 수험생인 귀한인 대학 1년생인 형과 함께 2층에서 생활합니다. 10살 때 막내 자리를 내주면서 엄마 아빠 품도 내준 셈인데요. 처음엔 질투도 느꼈지만 이제 누구보다 동생들을 아끼는 의젓한 오빠죠. 동생들이 있으니까 집안이 활기차지고 동생들 때문에 더 막 바빠지시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보기도 좋고 동생들 때문에 막 웃는 거 보면 저희도 막 기쁘고 가족 좋은 거 같아. 그럼 그렇죠. 모처럼 일찍 들어온 오빠를 말관냥이 동생들이 내버려 둘 리 있나요? 몰라. 놀자. 둘째 오빠 귀한인 마음 넓고 속 깊은 자매 놀이 담당 선생님이거든요. 마구 놀까? 마구 놀까? 마구 놀까? 다 방금 남들 고강 TEERS 두 여동생의 등살에 귀한이가 플 같 laid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고시 삼남매의 하모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예란인 늘 말합니다 나는 보조개가, 동생 예비는 깊은 눈매가 엄마를 닮았다고 하지만 예란인의 가족 모두 쏙 빼닮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예란인의 가족을 맺어주는 핏줄보다 더 강한 끈입니다 오늘은 예란이와 예빈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두 딸이 오이 마사지를 해드리겠다는데요 첫 번째 고객은 이 집 최고 어른 아빠입니다 세 모녀에 둘러싸여 호사가 따로 없네요 아이고, 오늘 딸들에게 또 마사지 한번 해보죠 손님, 어떻게 붙여줄까요? 빡시게 붙여줘요 빡시기가 뭐예요? 틈 없이 네, 손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예뻐져요? 아주 예뻐져요, 주름도 없어지고 어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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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하면요 네 피부 아토피 없어져요 아토피 없어져요? 네 이론까지 겸비한 마사지 전문가 예빈입니다 생각했어요 네가 생각했어요? 네 손님은 워낙에 얼굴도 예쁜디다 안 무서워? 네 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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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사시는 것 같아 발버둥을 칩니다 점 깨사하려고 아이여 아이여 이 딸을 따라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딸을 따라가려면 한없이 젊어야죠 그러니까 뿡뿡이 뿡뿡이가 좋아요 그 노래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짱구는 못 말려 테레비도 봐야 되고 짱구 또 우리 에라이 따라가려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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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도 배워야 되고 개그도 봐야 되고 발악을 하죠 거의 발악 수준이죠 오이 때문이든 웃음 때문이든 젊어지긴 하겠는데요 우리는 어이 가족 나는 아빠 어이 나는 동생 어이 나는 언니 어이 나는 어이 오래나 웃기는 어이 가족 으 으 으 으 으 으 엄마 아빠는 두 딸을 위해 조용하고 느긋한 저녁 시간을 포기했지만 그 덕에 얻은 게 참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 결심했는데 아이들로 인해 그 울타리가 더 단단해졌음을 느끼게 됐죠 가족이란 으 으 으 그 아이 자신들도 으 유양아들은 자기들이 낳아준 생부모들한테서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버려진 것은 아니고 단지 키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맡겨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을 신뢰를 못하거든요 가족이 된 이상 우리가 그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부모로서 그런 신뢰되는 부분들을 심어주면 그게 이제 사랑이 되는 거고 그 아이들도 그걸 통해서 또다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엮어 나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사랑 응 술 술 약을 발랐지 아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담양에 사시는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아들 둘 키웠으니 빨리 딸 데려다 키우라고 할머니는 예란이와 예빈이를 그 누구보다 기쁘게 맞아주신 분이시죠 할머니 비껴 비껴 남의 자식 키워야 소용없다는 친척 어른들을 설득한 것도 할머니 셨습니다 또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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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60대 아이스크림하고 꿈하고 다녀 할머니 비밀하는데 이야기 잘 들어 할머니가 예란이와 예빈이를 손녀로 받아들인 데는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해갑 때 찍은 거예요? 해갑 때 찍은 거예요? 사진이? 다 핏줄이 필요했다요 내가 그 사랑으로 키우는 공이 더 커 내가 낳아서 내 자식 내 뿌리면 묻을 것이요 내가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더 커 커서도 사람 나온 것들은 키운 공을 더 알아요 예란인 오늘도 가족과 함께 걷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앞으로 걸어갈 긴 인생의 여정에도 사랑하는 아빠 엄마와 든든한 오빠, 예쁜 동생이 함께 하겠죠? 입양은 주워온 것도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진통을 겪듯 수많은 고민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갖고 말을 떼고 걸음을 배우듯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것 입양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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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한국방송 하왕이